이호 씨. 이호 씨. 멈춰! 박 경사님! 석유, 널 살인미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한다. 손들어! 정말 믿으세요. 아무 일 없을 거예요. 선희 씨, 괜찮아요? 살인, 살인이라뇨? 기우 씨 어떻게 된 거야? 아니잖아요. 선희 씨, 잠깐만 이렇게 있어요. 아무 일 없을 테니까. 석유, 둘이 해결하자. 박 경사님,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? 기우 씨, 그럴 사람 아니에요?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! 석유, 한 달 너만 사랑했던 여자라면 잘 생각해라. 박 경사, 항상 안 좋은 시간에 안 좋은 장소에서만 만나는 건? 셋 세겠다. 하나, 둘, 셋! 안 돼요! 선희 씨, 삑해요, 쏠 거예요! 어떻게 좀 막아야 돼. 박 경사님! 그 총을 긁고 저람자를 쓰지 못할 거예요. 서영 씨! 비키라니까! 이게 최선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최악은 아닐 거예요. 부탁할게요, 박 경사님. 뭐! 선희야 ureau 안 믿지? 그 사람 서기호 너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말했어요? 사랑한다고? 비켜요 서정씨 이제 그만 감추고 보여줘요 사랑한다고 선희 나랑 바꿔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일 엄마랑 우리의 일이잖아요 선희 형은 선희 형은 서기호 그 손 당장 안 치고 조금만 참으세요 꽃 떠넣다니까 둘이 끝내자 모음을 걸고 싶다면 해도 좋다 그 손 놓으란 말이야 이 자식아 제발 그 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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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건가요? 아주 짧을 겁니다 아직은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어차피 제 일은 당신을 잡아오는 것까지였습니다 부디 숨어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을 뒤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카카오는 어린이들 그 손에 잠시만요. 서명 씨, 나 닫죠? 이거 안 다칠 거니까. 아, 안 돼요. 엄마가 살아있어요. 이 남자가 우리 엄마를 살려줬어요. 안 돼요, 안 돼요, 안 돼요.